1.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옛날에 노인학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또 장기를 주는 것이 고작인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기를 줄 상대자가 없어서 그냥 멍하는데요. 그때 마침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 그 노인을 보고요.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앉아계시느니 그림이나 그리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내가 그림을? 나는 붙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야 배우면 되지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걸?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마음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의 그런 빈자는 곧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미술실을 찾게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더구나 그 연세가 가진 어떤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요.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새로운 일이 결국 그 노인의 마지막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장식해주는 어떤 밑바탕이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던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수많은 그림을 남기고 결국은 101살 되는 해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쳤다라고 하죠. 우리 인생은 사실 언제 끝날지를 모르죠. 근데 대부분 보면 50대 중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연령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50이나 60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미 자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시작하기가 좀 그렇다는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 것보다는 간만큼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사람, 남들이 포기해버린 것을 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는 것도 나는 못하고요. 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자뿐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의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07회차 석일봉의 반혜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5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석, 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제약음, 개참해다 하는 도량찬에 대해 살펴봤어요. 내 마음의 도량을요. 깨끗이 참회로 해서 비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음식을 잡수시고 그릇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해서 닦아내죠. 또 방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감지요. 몸이 더러워지면 몸을 씻는단 말이죠. 역시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 정리를 해야 되지요.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그 이치를 터득하면 우리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면요. 더럽고 깨끗한 것, 좋은 거 나쁜 것도 없이 말끔히 비우는 그 상태를 우리는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량찬에 보면 아석소조 제약업이라 뭐든 내가 지나오면서 치은 악업이 개유무시 탐진치를 알고 보니까 전부 탐진치 때문에 왔는데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그 탐진치는 바로 몸과 입과 뜻이 만들었는데 일체하금계 참외라. 이제 내가 전부 다 참외를 해서 비워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증명법사 12존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증명법사 12존불. 여러분들 가운데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겠어요? 아내한테 약속하는 것과 자식한테 약속하는 것과 자기가 가장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높은 분께 약속하는 것과 그 결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체하금계 참외에서 모두 참외를 했는데요. 혼자 스스로 참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존경스럽고 존망스럽고 또 모든 것들을 터득하신 나름대로의 방면에 뛰어난 그런 부처님들께 약속을 다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두 번 다지 하지 않으면 물론 더 좋은 여건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바로 증명법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능통하신 분들한테 증명해 주십시오. 전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 열두 분이 십이존불인데요. 열두 부처님에게 자기의 잘못을 참외하고 새로운 삶을 다지는 것이 바로 증명법사 십이존불이에요. 그 증명법사 십이존불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나무 참재업장 십이존불이다라고 해서 바로 참재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불, 일체형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화사 결정불, 진희덕불, 금강경강소복괴산불, 보강월전명음조랑불, 환희장만이보족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음조왕불, 재보당만이 승왕불이다 해서 열두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증명법사 십이존불이라는 것은요. 업장 참여에 대한 참담을 가르침을 주시고 증명을 해주시는 부처님 분들이셔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악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것은 우리 생존 자체가 경쟁이고 투쟁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악을 통해서 선을 배우게 되고요.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중생의 삶을 통해서 부처의 깨우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이나 부처가 중생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화음경에 보면 심, 불, 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불, 부처나 급, 중생, 또한 중생이나 시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라고 화음경에서는 설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보면 성현이나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돈이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도 또한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야 학교도 다니고요. 세상 구경도 하고요. 또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위인전기를 통해서 삶의 방법도 배우고요. 빌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나 미브루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스님들 가운데는 경흐컨스님이나 방한한컨스님이나 만공스님이나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경흐컨스님한테 경흐컨스님 저 깨우침을 주십시오. 깨우침을 주십시오 하고 빌면 경흐컨스님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또 제가 존경한다고 해서 막사이사이 대통령한테 당신의 그 현명한 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지혜가 나한테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죠. 터득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요. 학교도 다니고요. 또 세상 구경도 하고요.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위인전기를 통해서 삶의 방법도 배우고요. 또 가치관도 형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요.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도 익혀야 돼요. 의사가 되려면 의술을 배워야 하고요. 법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분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거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전거를 타려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또한 운동을 하는 것도 또한 서예를 하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영어나 일어 또는 음식을 하는 것도 배워야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세상을 살아본 어른이나 또 연구를 하는 전문인에게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듣거나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분께는 영어를 배우고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께는 그림을 배우듯이 인생을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께는 훌륭한 인생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전기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분의 위인전기를 읽는 것은 그분들의 사고가 한 삶의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지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나 이런 걸 읽어야지요. 터득해야지요. 빌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분들의 역량을 배우고 또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열두 부처님께서도 보면 각기 자신 나름대로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분들에게 삶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들께서 깨우치신 지혜를 얻고자 소원을 세우고 각기 부처님들께 인증을 받고자 스승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분야든 가장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에게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열두 부처님께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가장 훌륭한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천수경을 읽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처님들의 지혜를 얻고자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옆집어른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원을 다짐하고 배우겠다는 것이 아닌 바로 가장 높고 귀하고 어려운 부처님들께 소원을 세우고 또 자신의 실천행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각고로 증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는 것이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 분들은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읽기는 잘하고 쓰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뜻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참 답답하죠. 목숨을 거는 애절하고 단호한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담아서 실천행을 약속하는 부분이 나무참재업장, 업장을 참회한다. 참회하는 것을 배워서 나무, 귀에서 참회하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은 뭐예요? 12존불, 열두 부처님께 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참재업장 12존불이다는 것은 업장의 참회를 증명해 주시는 열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참재업장 보승량불이다는 것은 업장을 참회해서 악을 없애는 지혜를 깨우치신 바로 참제업장 보승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참제업장 보승 부처님은요. 바로 업장에 참회를 하는데 대가이신 분이에요. 도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업장 참회를 하는 방법을 그분께 배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시이래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깨우침을 얻으신 참제업장 보승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와 허물을 내우치겠다는 그런 소원과 각고를 세운 것이다. 참제업장 보승량 부처님은요. 바로 탐진치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일체의 남들에게 진 신세와 허물에 대해서 내우치겠다 깨우치겠다 보답해야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고요. 보강왕 화렴조왕불이다. 화렴조불이다. 바로 보강왕 화렴조불은요. 지혜의 빛을 크게 비추어서 중생의 업을 태우는 그런 지혜를 깨친 부처님의 그런 보강화렴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배우겠나이다. 그런 뜻인데요. 부처님께서 깨우친 연기의 이치와 재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무명으로 진 일체의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말끔히 없애는 깨우침을 얻으신 보강왕 화렴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헛되게 금전과 재물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내우쳐서 보시의 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각고를 세운 것이다. 보강화렴조 부처님은요. 지혜의 빛을 크게 비춰서 업을 태우는 역할을 하신데요. 특히 헛되게 금전과 재물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르헌 것을 밑바탕 삼아 낭비하고 쓸데없이 사치한 것을 어떻게 돌려요? 보시의 공덕으로 돌려서 보시하는 그런 덕목을 쌓아 나가겠다 하는 것을 각고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치와 낭비를 없애고요. 덕목을 쌓아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 보강왕 화렴조 부처님께 무조건 여러분들 나무참재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 불 일채화자들의 왕불 일구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뜻을 알면 참재업장 보승장불은 업장을 참여하고요. 또 남에게 진신세나 허물을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보강왕 화렴조 불은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바로 업을 태우는 그런 지혜를 깨치신 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고 바로 보시의 궁덕을 쌓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맞이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길 바라고요. 행복은 작은 희망과 미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마음을 비우고 배려하는 그러한 덕목으로 살아간다면 즐거움을 항상 가까이 서리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고요. 우리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셀프라는 걸 잘 아시고요. 오늘을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한을 견뎌내는 나무라야 이듬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아름다운 마무리 잘 아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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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